자, 박홍근 의원, 박광원 의원, 이원 의원, 김경협 의원, 안구백 의원 뭐 다섯 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참 독특하다고 그래요 그 입후보 자체도 안 하고 교황선출 특별한 선거운동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가 있다고 그래요? 과열 경쟁을 막자 이런 건가요? 일단 나올 사람 다 나와서 경쟁을 하되 무슨 뭐 그래도 정견발표 이런 거 다 안 한다 이거는 획기적이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전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죠? 전에는요, 일단 합정연회도 하고 그래서 3명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 개파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대개 분류하자면 안구백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이고요 김경협 의원은 친문이고요 그 다음에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고요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은 사실은 586이면서 동시에 신친문의 하나죠 경희대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 학생운동 이 개보고 예비 경선 때, 대권 예비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이재명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계가 겹친 거죠 그리고 김경협 의원은 사실 지금 자기 콘텐츠로 혼자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분들이 대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이분들을 가지고 써내다 보면 이게 일종의 의원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흥미롭습니다 이게 방법이 특유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입후보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172명이죠 지금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나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 이상 지지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출되는데 없으면 두 번째 라운드로 가서 다시 한 번 써내고 그 중에서 10% 지지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견발표를 하고 과반을 획득하면 되고 과반이 안 되면 1, 2위가 다시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본인이 전화해서 나 찍어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한데 제3자가 그 사람 좀 찍어주세요 이건 또 불가능하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과열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 과열이라는 단어 과열이라는 말의 중심 단어는 개파입니다 개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이 원내대표 선거 하다 보면 민주당이 172명이면 국회의원이 34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이런 모든 규칙을 무력화시켜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동물적 감각으로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할 수는 있는데 제3자가 못한다 그럼 전화만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이거 다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후보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안 나오죠 그랬더니 지금 전화하느라고 단 1분이라도 책상을 떠나면 안 된대요 지금은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역시 최민희 전 의원이 오니까 개파 분류가 쫙 탁 됐어요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현재? 유리하다 이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먼저 시작한 순서 박홍군 의원하고 박광훈 의원이 먼저 시작했어요 출사표를 냈군요 먼저 시작했고 규칙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한 분들입니다 박홍군 의원은 이른바 친이재명계를 할 수 있고 박광훈 의원은 친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쪽에 선대본부장이셨고 박홍군 의원은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그리고 친이 친 나게 대결이면 어떻습니까? 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규백 의원은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졌고 이원욱 후보가 한 세 번째 정도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SK계가 되겠네요 이걸 봤을 때 SK계는 뭡니까? 정세균 정세균 나는 또 웬 기업이 원호 대표 선거에 개입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네요 정세균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왜냐하면 이원욱 후보도 정세균계고 안규백 의원님도 정세균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안팎에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도 영향력을 줄 테고 이낙연 후보도 줄 테고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영향력이 개별 의원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은 이해찬 대표죠 아, 이해찬 대표요? 왜냐하면 지금 이 180석이 이해찬 대표 대표 시절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렇죠 특히 초선들은 이해찬 대표가 발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또 정치권의 또 다른 법칙이 될 때 되기 전에는 이해찬 대표 사람이고 되고 난 후에는 내게 보다 이런 게 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의 특징이 말이죠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이렇게 민주당 안팎의 지지자들이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 거의 최초의 원내대표 선거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의심 그래서 새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에요